안녕하세요. 당신의 소울 힐러 타로마스터 정예도입니다. 소울님들, 지금 하는 일을 앞으로 얼마나 하게 될까? 이런 고민 많이 하시죠? 타로카드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지금 하는 일 계속 할까? 입니다. 소울님들께서는 지금 하는 일을 계속 한다는 가정하에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생각해 주세요.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준비되셨죠? 저는 소울님들의 파동에너지를 타로카드에 투영하면서 진지하게 카드를 뽑도록 할게요. 선택을 마쳤고요. 5개의 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하나의 카드만 선택해 주세요. 선택 후에 랜덤으로 배치된 번호를 보여드릴게요. 그럼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네, 선택하셨죠? 5, 1, 4, 3, 2 고정 댓글에 타임라인을 클릭하시면 바로 소울님이 선택하신 카드의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1을 선택하신 소울님들 네, 이 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두 장의 카드를 더 뽑고 소울님께서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하게 될지 한번 볼게요. 네, 첫 번째 카드는 나이트 오브 펜타클스, 일명 흑기사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네, 4번 엠페러, 황제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카드는 저티스, 11번 정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나이트 오브 펜타클스, 일명 흑기사 카드인데요. 이 카드는 금전운을 의미하는 그런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금전운이 온다, 금전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운의 영역의 카드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러한 운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도 돼요. 보시면 말에 내 다리가 땅에 딱 닿아 있죠. 그건 뭐냐면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우직하게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도 의미하고요. 그만큼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까지도 암시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후에 금전운이 들어오고 때가 되면 4번 황제가 됩니다. 황제는 그 영역에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거나 회사라고 본다면 사장이나 대표의 자리에 앉거나 임원이 되거나 창업을 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회사의 어떤 창업자가 되거나 그럴 때 나오는 카드가 황제 카드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울님께서는 지금 하고 계시는 일로 소울님이 생각하는 이 일의 어떤 정점, 마지막 종착지가 있겠죠. 거기까지 갈 수 있고 갈 수 있는 운도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금전도 따라온다. 그 후에 나오는 카드가 11번 저스티스, 정의 카드입니다. 지금 보시면 저울을 들고 있죠. 저울이라는 것은 마음이 아닌 머리, 그 다음에 객관적 사실로 판단을 하기 위한 도구예요. 어떤 것이 더 무거울까를 재보는 도구고요. 그 다음에 칼은 이성적인 판단 혹은 단호한 결단력, 실행력을 의미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냐. 지금 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내가 생각하는 어떤 종착지, 그 다음에 최종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 그 다음에는 내가 이 일을 계속 할지 안 할지 결정하게 되는데 그 결정의 요인은 뭐냐면 더 나에게 이득이 될지 안 될지를 저울로 재보고 정리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계속 할지를 판단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금 하는 일은 계속 하시는 게 맞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하셔야 되냐면 내가 생각하는 최종 목적지까지 이 황제의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계속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뒷받침되는 운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한번 볼게요. 정예도가 추천하는 타로마스터에게 1대1 상담을 받고 싶다면 지금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소울톡을 검색하세요. 네, 페이지 오브 컵스. 이 소년의 컵 카드거든요. 이 컵이라는 것은 마음, 감정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이 소년 페이지라는 것은 첫 시작을 의미하거든요. 그럼 이 의미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초심이에요. 처음 내가 이 일을 시작했을 때 가졌던 마음, 그 마음을 잊지 마시고 계속 이 일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소울 메시지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하고 계시는 일에는 기본적으로 운이 있습니다. 근데 운이라는 것은 운이 들어올 때까지는 또 일정 기간 기다려야 되는 시기도 있어요. 그럴 때 너무 조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리시면 다 이 일은 운이 있어서 때가 되고 그러면 소울님이 황제의 자리로 갈 수 있으니까 기다리실 때 조급해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1을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소울님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몰입할 수 있다면 항상 행복할 수 있어요. 그 일이 돈이 되는 일인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지 이런 생각으로부터 벗어나 그 순간에 몰입하는 거죠. 청소를 할 때도, 요리를 할 때도 몰입한다면 그 순간들 모두 행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오롯이 몰입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2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제가 이 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두 장의 카드를 더 뽑고 소울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을 계속하게 될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카드는 9번 칼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에이스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카드는 1번 덥 매지션 마법사 카드가 나왔습니다. 음, 지금 여기에 보시면 9번 칼 카드. 뒤에 있는 칼들이 9개가 있는데요. 걸려 있을 뿐 이 남자를 찌르지 않아요. 근데 찌를까봐 얼굴을 가리고 굉장히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소울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런 걱정을 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이 일은 소울님과 맞지 않는데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에 있는 에이스 오브 컵 카드. 물이 넘치고요. 굉장히 밝아 보이죠. 이게 이제 감정이 샘솟고 설레고 새로운 시작, 신선하고 그런 에너지를 의미하거든요. 그럼 내가 이제 막 마음이 두근두근 뛰고 좋아요. 행복해요. 어떻게 보면 이 9번 칼 카드와 정반대 에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번 덥 매지션 마법사 카드. 마법사는 창조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해내고 그 다음에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뭔가 이제는 없던 것을 막 만들어내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에너지의 카드예요. 거기다가 지금 보시면 에이스도 1번이고 매지션도 메이저 카드의 1번이거든요. 자 그럼 이 3장을 봤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하는 일을 계속 하는 것은 맞으나 소울님께서 이렇게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는 형식이 아니라 내가 마음껏 내 능력을 발휘하고 그 다음에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즐겁고 계속 뭔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하는 일을 계속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맞고요. 그러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디자이너다 라고 한다면 회사에 소속된 디자이너가 아니라 소속되면 원하는 나의 어떤 작업 방식이 아니라 주어진 대로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또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것이 아니라 프리랜서로 아니면 내 작품을 하는 내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일을 계속 하게 되는 것이 맞고 그렇게 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하나의 예시로 맥락을 말씀드렸고 지금 하고 계시는 일에 맞게 이 해석을 응용해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조언점으로 부자의 그림 카드를 한번 볼게요. 정혜도가 추천하는 타로마스터에게 1대1 상담을 받고 싶다면 지금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소울톡을 검색하세요. 15번 더 피닉스 열정 카드거든요. 불사조 카드예요. 이 불사조. 불사조는요. 죽지 않죠. 죽었다가 다시 500년 만에 다시 부활하는 상상 속의 존재인데요. 열정이 막 샘솟는 그런 에너지를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담아서 디자인한 부재의 그림 카드입니다. 소울님께서는 지금 이 일에서 내 열정을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를 수 있게끔 만들어서 이 일을 계속하시면 제가 볼 때는 성과도 좋고 일에 있어서 내 정말 어떤 보람이나 의욕도 넘칠 것 같거든요. 이 맥락은 거의 비슷하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경계가 있거든요. 여기는 스트레스 받고 고민이 있는 거고 여기에는 지금 뭔가 열정과 감정과 능력이 막 샘솟고 있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일을 이렇게 전환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식이나 아니면 환경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럴 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소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볼게요. 음... 럭 60장의 소울 메시지 카드 중에서 4장만이 이 하얀색 운을 의미하는 카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럭 행운이 나왔습니다. 당신을 기쁘게 할 좋은 소식이 찾아옵니다. 소울님께서 지금의 하는 일을 계속하는 데 있어서 정말 즐겁고 신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전환되는 그 행운이 가까운 실내에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시기에 좋은 선택을 하셔서 이 일에 있어서 다시 한번 활력을 찾고 능력을 인정받는 흐름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소울님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몰입할 수 있다면 항상 행복할 수 있어요. 그 일이 돈이 되는 일인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지 이런 생각으로부터 벗어나 그 순간에 몰입하는 거죠. 청소를 할 때도 요리를 할 때도 몰입한다면 그 순간들 모두 행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오롯이 몰입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소울님은 잘 될 운명입니다. 3을 선택하신 소울님들 네 제가 이 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두 장의 카드를 더 뽑고 소울님께서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하게 될지 한번 볼게요. 네 첫 번째 카드는 4번 동전 카드가 나왔네요. 두 번째 카드는 12번 더 핵맨 순교자 카드가 나왔고요. 세 번째 카드는 5번 컵 카드가 나왔습니다. 우선 여기에는 이 4번 동전 카드 발로 밟고 머리에 이기고 움켜잡고 있죠. 절대 놓으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내 거야! 라고 하고 잡고 있고 거기다가 동전을 4개를 잡고 있다는 건 확실한 어떤 나의 금전적인 쟁취 소득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4개가 있다는 것도 1개가 있다는 것도 의미가 돼요. 자 거기다가 12번 더 핵맨 이게 순교자 카드라고 부르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혹은 거꾸로 매달려 돌아가신 베드로 카드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끝까지 해내야 하는 일 그 다음에 나의 뿌리와 같은 일 이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 5번 컵 카드는 실망이거든요. 나에게 아직 남아있는 컵 2개가 있지만 2잔이 있지만 쓰러진 컵 3잔을 보느라 이 사람이 굉장히 실망의 감정을 갖고 있는 카드입니다. 그럼 이 3장을 봤을 때 지금 하는 일은 제가 생각할 때는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돈을 버는 게 한계가 있고 나에게 실망을 주는 일도 있지만 어쨌든 이 일은 내가 오랫동안 가져가야 될 나의 어떤 뿌리와 같은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는 제가 볼 때는 계속 하시면서 유지를 하고 내 만족감을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어떤 금전적인 측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보람일 수도 있고 나의 즐거움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뭐 겸업을 하거나 부업을 통해서 채워나갈지언정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계속 하셔야지 그만두는 거 쉽게 그만두는 거는 어렵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4번 동전 정도 되면 뭐 엄청난 풍요나 아니면 부자는 아니지만 금전적으로 내가 필요한 만큼은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내가 핵맨 카드라면 나의 영역도 만들어낼 수 있고 어떤 나만의 것을 또 구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은 당장의 어떤 내 성취나 아니면 돈을 많이 버는 것 이런 거에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내가 하면서 나만의 영역을 구축해 나간다. 그런 과정 속에서 부족한 것들은 이 일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나가시면서 유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조언점으로 부자의 그림 카드를 한번 볼게요. 정해도가 추천하는 타로마스터에게 1대1 상담을 받고 싶다면 지금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소울톡을 검색하세요. 5번 동전 카드인 고난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게 역경과 고난 어떻게 보면 이 실망과 같은 5번 컵과 5번 동전이 나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큰 일을 할 때는 그리고 사명감이라고 생각할 정도의 뿌리가 깊은 일을 할 때는 실망과 고난 역경은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극복하셔야 되고 이겨낼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소울님이 성장하고 보람을 느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당장의 어떤 실망과 고난에 흔들리지 마세요. 정도 조언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소울 메시지를 들어볼게요. Believe 믿으세요. 자신을 무한 신뢰하세요. 믿는 만큼 나의 존재가 단단해집니다. 지금 소울님이 하고 있는 이 일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미래 의심하지 마시고요. 믿으세요. 그 믿는 만큼 소울님의 존재가 단단해지고 그 믿음의 에너지로 미래의 소울님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3을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소울님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몰입할 수 있다면 항상 행복할 수 있어요. 그 일이 돈이 되는 일인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지 이런 생각으로부터 벗어나 그 순간에 몰입하는 거죠. 청소를 할 때도 요리를 할 때도 몰입한다면 그 순간들 모두 행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오롯이 몰입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소울님은 잘 될 운명입니다. 4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이 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두 장의 카드를 더 뽑고 소울님이 이 일을 계속하게 될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카드는 7번 칼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13번 데스 카드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카드는 2번 고위 여사제 카드가 나왔어요. 여기에 있는 이 7번 칼 카드 칼을 7개 중에 5개는 갖고 있는데 2개의 칼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미련 카드거든요. 거기에다가 여기 있는 2번 고위 여사제 이 카드도 아주 강한 미련을 의미해요. 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가운데 어떤 카드가 결정적으로 나왔냐면 13번 데스 카드가 나왔어요. 이게 끝을 의미하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하게 될까? 라는 이 질문에서 미련 카드와 13번 데스 끝 카드가 나왔다는 건 어느 시점에는 소울님께서 이 일을 일부 정리하는 시점이 올 것 같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미래의 카드가 과거 현재 미래 같은 시간의 흐름이라고 봤을 때 2번 고위 여사제 카드가 나온다면 이 일을 제가 볼 때는 아예 내가 안 하고 이 일과 전혀 관련 없이 살아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13번 데스 카드는 뭐냐면 우리가 일이라는 것은 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잠시 이 일을 접어뒀다가 어느 정도 때가 되면 다시 시작할 수도 있고 뭐 그런 흐름이 있는 경우가 있죠. 어떻게 보면 지금의 상황이 그런 것 같거든요. 소울님께서는 두 가지입니다. 이 일을 정말 데스 카드 아예 정리하고 지금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일을 2번 고위 여사제 정도면 계속하기 위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고위 여사제 카드가 굉장히 에너지가 강력한 카드거든요. 소울님께서 이 일을 앞으로도 계속 했으면 좋겠고 나중이라도 겸업으로라도 이 일은 계속 갖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지금의 방식을 조금 벗어나서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한다던가 아니면 잠깐 새로운 일을 한다던가 그런 어떤 변화가 확실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프리랜서로 일을 했다가 지금은 시장의 상황이 안 좋으니 직장인으로서 다시 일을 했다가 나중에 조금 여유가 더 생기고 시장이 좋아졌을 때 프리랜서로 돌아온다. 이게 이제 방식의 변화가 될 수 있고 원래는 나는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서 잠깐 일을 하다가 어느 정도 돈을 모으면 공부로 돌아온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데스카드가 현재의 기점이기 때문에 큰 변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일을 영원히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때가 되면 고위여사제 다시 돌아오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제가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한번 볼게요. 정예도가 추천하는 타로마스터에게 1대1 상담을 받고 싶다면 지금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소울톡을 검색하세요. 네 퀸 오브 컵 여왕의 컵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컵이라는 것이 마음, 감정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 여왕이 물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음, 감정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게 감정의 감정 카드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지금 소울님이 하고 있는 일을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언젠가는 다시 또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연이 닿을 것 같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이라면 포기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조언점을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소울 메시지를 들어볼게요. 고아웃 나가세요. 밖으로 나가세요. 좋은 사람 좋은 사람 좋은 일들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은 변화해야 되는 시기가 많나 봐요. 밖으로 나가라는 건 새로운 분야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일 이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더 좋은 사람 좋은 일들이 소울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메어 있거나 아니면 계속 정체되어 있거나 같은 패턴으로 반복이 되고 있다면 지금은 이 데스카드 강한 변화의 시기이기 때문에 잠깐 밖으로 나가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일들을 경험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4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소울님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몰입할 수 있다면 항상 행복할 수 있어요. 그 일이 돈이 되는 일인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지 이런 생각으로부터 벗어나 그 순간에 몰입하는 거죠. 청소를 할 때도 요리를 할 때도 몰입한다면 그 순간들 모두 행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오롯이 몰입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소울님은 잘 될 운명입니다. 5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네 제가 이 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두 장의 카드를 더 뽑고 소울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을 계속하게 될지 한번 볼게요. 네 첫 번째 카드는 5번 칼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17번 더 스타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카드는 에이스보 완지 카드가 나왔거든요. 만약에 지금 이 5번 칼 카드 같은 경우가 실패하거나 아니면 배신당하거나 아니면 크게 내가 생각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때 나오는 카드예요. 일명 패배감 카드 패배자 카드라고도 부르는데 여기에 정반대 에너지인 17번 더 스타 카드 이거는 이제 어두웠던 에너지가 갑작스럽게 큰 기운으로 밝아지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넘치고 아팠던 사람이 갑자기 건강을 찾게 되고 그럴 때 나오는 카드예요. 아니면 짧은 시간에 큰 돈이 들어오고 그리고 에이스보 완지 카드 이것도 보시면 큰 나무 기둥 움켜잡죠. 에이스라는 건 1번 시작이고요. 나무 기둥은 정말 일다운 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 열정이 막 샘솟는 일을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하고 계시는 일에서 내가 많이 지쳤고 힘들고 그 다음에 금전적으로도 내가 만족감이 없었다. 그런데 이 일 외에 지금 하고 있던 일 외에 가까운 미래 혹은 현재 기점에 내가 하면 즐거울 것 같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비전도 있어 보이는 일이 들어온다면 그 일을 시작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하는 일을 계속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정말 내 마음이 두근두근 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금전적으로도 비전이 보이고 그럴 때는 지금 하셔도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면 그 일이 맞는 것 같고요. 그 일을 계속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좀 오래됐고 그 다음에 난 여기서 너무 많이 지쳤고 열정도 많이 사라졌다면 그 일 말고 정말 나에게 전성기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새로운 일이 곧 찾아올 텐데 그러면 지금 하는 일은 정리하고 새로운 일을 하는 게 맞겠죠. 소울님의 상황에 따라서 지금 해석은 두 갈래 길로 갈려서 가고 있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일이라면 그리고 그 일에서 지금 내가 뭔가 막 열정이 샘솟는다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하시는 게 맞고요.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오랫동안 해왔던 일에 너무 많이 지쳤다면 새로운 좋은 일의 기회가 있으니 그 일을 시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한 번 볼게요. 정해도가 추천하는 타로마스터에게 1대1 상담을 받고 싶다면 지금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소울톡을 검색하세요. 8번 컴퓨전 혼란 카드가 나왔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8개의 나무가 여기에 있는 이 여성을 막 치려고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사실 하나도 이 사람을 공격할 수 없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지금 혼란이라는 것은 나 스스로 없는 일들을 막 만들어내면서 더 증폭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울님께서는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내 마음이 가고 내 열정이 꽂히는 그 일에 몰입하시면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일이 지금 다가오고 있고 아니면 그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으니까 나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나를 어지럽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신경을 끄시고 내 마음이 깃든 길에 딱 초점을 맞춰서 거기에만 몰입하면 혼란스러운 것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는 타이밍이고 그런 기회가 지금 소울님께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소울 메시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트러스트 믿어주세요. 잘할 수 있다고 믿고 지켜봐주세요. 믿음이 에너지로 전달됩니다. 자 우선 이 믿음은 두 가지의 믿음입니다. 소울님 스스로 잘할 수 있다고 믿고 지켜봐주시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다고 믿고 지켜봐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이 소울님의 일에 에너지로 전달될 거예요. 네, 그러면 오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소울님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몰입할 수 있다면 항상 행복할 수 있어요. 그 일이 돈이 되는 일인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지 이런 생각으로부터 벗어나 그 순간에 몰입하는 거죠. 청소를 할 때도 요리를 할 때도 몰입한다면 그 순간들 모두 행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오롯이 몰입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잘될 운명입니다. 잘될 운명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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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